앞서 보신 수도권 격전지는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MBN이 조사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를 줄였다고 해도 말이죠. 종로와 중구 성동갑 그리고 영등포갑이 그랬습니다. 이어서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1번지 종로. 가상대결에서 곽상원 후보 51%, 최재형 후보 37%로 곽상원 후보가 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MBN 1차 조사에서 곽 후보 44%, 최 후보 38%였는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 미래 33%, 조국혁신당 27%, 더불어민주연합 24%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강벨트 최대격전지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교수 출신 국민의힘 유니스쿠퍼가 승부를 벌입니다. 가상대결에서 전현희 후보가 52%로 앞서갔고 유니스쿠퍼 3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구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 국민의힘 38%로 독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이후 12년 동안 민주당이 모두 이긴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최현일 후보와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당적을 바꾼 김영주 후보에 개혁신당의 허은하 후보까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가상대결에서 최현일 후보 48%, 김영주 후보 36%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조사 때보다는 격차를 줄였고 허은하 후보는 7%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선거 45%,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52%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방송은 역시 MBN. 목사실ı 곱창으로 입원해 주신 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